I have nothing. 48카운트 2월 왈치입니다. 이 작품은 2번의 탭이 있고요. 1번의 리스타트, 그 다음에 엔딩도 따로 있습니다. 1번부터 볼까요? 1번, 오른발 앞으로 forward, 왼발 뒤에서 앞으로 sweep. 다시 forward, sweep. 이게 1번이에요. 1, 2, 3, 4, 5, 6. 2번은 오른발 앞에 rock, rock hold. 그 다음에 왼발 앞에 rock and back. 2번 카운트. 1, 2, 3, 4, 5, 6. 3번입니다. 오른발 들어가시면서 크루스, unwind, full turn이에요. 1, 2, 3, 오른발 big side, 4, 5, 6. 4번, 왼발 사이드로 놓으시고요. 왼쪽 180도 돌면서, 왼발 체중으로 돌면서 오른발은 무릎을 들어요. 왼발 뒤집, 그 다음에 오른발 트윙클. 4번, 1, 2, 3, 4, 5, 6. 5번, 크로스, 오른발 뒤에서 앞으로 sweep. 크로스, 위브, 사이드, 비하인드. 이게 5번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5번 왼발로. 1, 2, 3, 4, 5, 6. 자, 6번입니다. 왼발 big side. 1, 2, 3. 270도 터납니다. 오른쪽으로. 자, 오른발 90도. 자, 다시 오른쪽 180도 돌면서 왼발을 속에 덜 붙여요. 1, 2, 3. 왼발이 다리, 두 카운트예요. 자, 그래서 6번은 1, 2, 3, 4, 5, 6. 자, 7번. 오른발 뒤로 백. 포인. 여기도 바디 두 개네요. 3 카운트가 홀드예요. 1, 2, 3. 그 다음에 다시 크로스, 스윗. 4, 5, 6가 7번입니다. 자, 마지막 8번. 다이아몬드 스텝으로 90도를 갈 거예요. 오른쪽으로 45도, 45도. 먼저 크로스, 사이드, 백 하면서 45도. 다시 백, 사이드, 포워드, 앞으로 하면서 45도 해서 90도로 다이아몬드 스텝을 하는 게 6번입니다. 1, 2, 3, 4, 5, 6. 자, 1번부터 8번까지 다시 합니다. 1번. 1, 2, 3, 4, 5, 6. 2번. 1, 2, 3, 4, 5, 6. 3번. 1, 2, 3, 4, 5, 6. 4번. 1, 2, 3, 4, 5, 6. 5번. 1, 2, 3, 4, 5, 6. 6번. 1, 2, 3, 4, 5, 6. 7번. 1, 2, 3, 4, 5, 6. 8번. 1, 2, 3, 4, 5, 6. 자, 투월입니다. 1, 2, 3, 4, 5, 6. 2번. 2번. 1, 2, 3, 4, 5, 6. 3번. 1, 2, 3, 4, 5, 6. 4번. 1, 2, 3, 4, 5, 6. 5번. 1, 2, 3, 4, 5, 6. 6번. 6번. 1, 2, 3, 4, 5, 6. 7번. 1, 2, 3, 4, 5, 6. 8. 1, 2, 3, 4, 5, 6입니다. 자, 이제 택입니다. 첫 번째 택은 1, 2, 3, 5 후에 6시 방향을 보고 1구 카운트입니다. 발은 아홉아홉, 인, 인, 손, 손 하고 하프서클을 이렇게 만드시면 되는데요. 자 카운트 1, 2, 3, 4, 5, 6, 1 하시고 1번으로 시작되는 게 6시월에서 첫 번째 택이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택은 9월입니다. 9월 후면은 12시월이에요. 12시월에서 첫 번째 택에다가 홀드 3카운트를 더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12시월에서 1, 2, 3, 4, 5, 6, 홀드 3카운트니까 1, 2, 3 이렇게 하시면 되겠지요. 그래서 12시월에서 두 번째 택이 있고요. 자 중간에 6시월에서, 6시월은 6시월입니다. 6시월에서 15카운트 후에 리스타트가 있습니다. 15카운트는 어디냐 하면 1번에서 1, 2, 3, 4, 5, 6, 2번, 1, 2, 3, 4, 5, 6, 자 3번, 자 여기 크로스 어라인드 풀턴, 1, 2, 3, 여기가 끝나면 6시월에서 1번으로 리스타트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엔딩이 있습니다. 마지막 엔딩은 7번에서, 자 여기가 백포인이 있어요. 백포인을 하고 원래는 크로스 스윕을 해서 8번 다이아몬드 스텝으로 들어가는데, 자 마지막 엔딩에서는 백포인을 하시고, 자 이 크로스 스윕을, 이 발을 앞으로 여기다 두지 마시고, 12시월로 스텝을 주시고, 방향을 틀어서, 여기서부터 앞으로 스윕을 해서 엔딩을 잡습니다. 그렇게 엔딩까지 있는 작품입니다.